아아! 아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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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지 하나 만들어주고 인첸트를 빨리빨리 모르집까지 하죠! 어 어 어! 어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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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보호 1! 어 맞나! 제발! 어 나이스! 이렇게 해서! 제발 제발! 바지바지 합쳐주고요 4레벨 쓰고 좋아 레벨관리 잘하고 있죠 다들 네네네 가봅도 아 근데 또 플러시 나이스 아니 너무 다이아가 안나와가지고 다이아가 안나오네 어떡하실라그러나 이거 어 누구있다 저기 누구있어? 인사해 크리퍼 크리퍼가 있다고? 탕광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모자도 어디서 스케이저 채우는 아 망했다 금이 많이 나오네 꽤 금 많이 남으면 좋은데 그쵸 그쵸 금금 많이 나와요 10시까지죠 10시까지 시원하게 다이아가드 나오네 레벨 또 올려요? 하나 오케이 철 철만 많이 채워도 돼 레벨 레벨 내구삼 효율상 철구깽이를 만들겠어 32인젠트를 하겠단건가 아니 모르로 깽깽깽 깽깽깽을 보여주지 어 뭐야 8인 철제했거든? 4,9,9,9,9,9,9,9 헐 비콘아 너 좌폐 어딘데? 어 나 캘수 있을거 같애 그래? 오케이 오케이 효율상 내구삼 효율상 내구삼 곡괭이다 빨리해 빨리 캐 죽으라는 법은 없지 어때 이거 몇번까지 해? 10시까지 뭐야 나 인센터하다가 레벨 40됐어 헐 아껴 쓰라고 왜이렇게 많이 썼어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어우 이 느낌이야 어우 그래 이렇게 팍팍해져야지 어우 야 다이아 다이아 나이스 우리 토토님이 에이스 나 다시 레벨업하기 위해 레드톤 캐겠다 아 나 사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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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면은 크 오르지도 않을텐데 그거 왜 사십 쳤어 좋아 빨리 쳐라 쳐라 나오라고 아이야 다시 주첨이야? 그렇겠죠 지금하면 템 다 넣어놓고 해야되니까 아 그래? 아니 철 나오라고 철 잘 철이 어딨어 아 불러 어떻게든 되겠지 어헝 그래 아 아 제발 철님 어디계세요 다이아님 제발 나와주세요 다이아님 다이아는 차단제 철이 없어 어 아싸 나이스 다이아 다이아 우리팀 아니수여 나이스 이득이죠 뭐야 다이아 두개 아니 두개부터 있는게 말이 됩니까? 여기 밑에 용암이네 죽었뻔 어 나이스 철 철님 나이스 어떻게 해야되요 어 두개야 어 왜 두개냐고 왕버다 진짜 야 하나만 줘 어 아뭐야 아나 짜증나네 이 독을 뭐 아니 진심 아 진심 둘개냐 어떻게 humbled 축하요 어 선행림 모른다 야 우리 팀이야 잠뜨라 어 아 그러니 활발발 아 나이스 많다 어 다이아 나이스 어 때렸어요 어? 뭐 때리고 죄송? 야 이거 통수조심해 큰일날사람 큰일날사람인데 때리고 죄송? 통수조심해 아 나 레벨이 27인데 다이아찜 기다리라는 알 때는 알 때는 오오 여기다 하지만 두개였다 설마 아니겠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두개였다 아니야 한 다섯개 나와야 내가 뭘 만들든가 하지 두개였다 두개였다 그럴리가 없어 대신할리가 없다고 딱 두개였다 나이스 아니 어떻게 다이아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지? 아니 언니 처음에 제일 먼저 발견했잖아 누나 두개 켜고 끝나네 어 다이아 칼 하나 만들 수 있어 지금 난 하나도 발견 못했는데 누나 칼 만드는거보다 철칼 날카투만들게 좋아 됐다 됐다 그냥 다이아 두개 여러 칼 만드세요 아니 딴사람 못주는구나 아 보일 아 보일 아 보일 4개 네 4개 네 다시 다국을 만든다 왜 좋아해 우리팀 안좋은 상황인데 왜 좋아해 우리팀 안좋은 상황인데 비콘이잖아 비콘이 웃기잖아 에이 아니 어떻게 죽냐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마크 원투데이하니 너 다이아 나이스 좋아 간다 가자 가자 어디 죽어 또 또 우와 나 다이아 15개다 아이 짱 물어 나 철도 없네 칼났다 이러다 그냥 왼몸으로 싸우는 맨몸 심각하다 너 그러면은 능력 미러링 걸려야돼 능력 미러링 걸려야돼 미러링 걸리면 돼 아니면 이 쿨 이런거 걸려가지고 다 터뜨려 버리던가 좋아 간다 아니 또 내고 쏴 감사해 그냥 저 오빠는 레벨이 많은데 인첸을 못해 진짜 비콘 비콘 나중에 그냥 철 인첸트 안된거 끼고 있는거 아냐 막 눈에 눈에 막 보여 저 마저도 못 끼는 수가 있어 보호사 에이 레벨 다 썼어 근데 아 그거 하나 만들려고 다 썼네 잘했어 레벨 1 됐다 새로운 마음을 캐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레벨 106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맞아 어? 아 이거 내구사함 효율사함 고게임 만들다가 잡숴어 어 뭐야 어 뭐 하하 하하 템이 안 터졌으면 가능성은 있는데 템 안 터졌어 하하 2에 12에 700 야 빨리 가라 너 레벨은 날렸겠지 뭐 하하 혐이다 나무 캐고 들어가라 어어 맞아 나도 나무 캤다 나도 골독 캤다 나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했다 야 우리 팀만 제일 많이 죽었니? 뭐하니 사람이 마크 원투데이 하니? 너 마크 원투 비코니한테 뭐라 할 처지가 아니구만 아이 진짜 어? 어? 아니 캐고 있는데 뒤에 와서 터지는거 어떡해 나도 인마 어? 사운드 플레이 모르니? 사플 몰라? 아이 진짜 도망가야지 잠더라고 딱 소리 들면 뒤돌아서 빡 피하고 막 어? 바로 죽였어야지 아 조용히 안하면 템 안 찾아간다 그럼 니가 지는건데 뭐 그럼 왜 내가 지는거야 우리 팀이 지는거지? 그럼 너 팀이 지는거야 왜 내 팀이야? 다 같이 팀이지? 어이없네? 마인드 슬랙이네? 이게 다이아 다이아 나이스 나이스 아하 망했어 어 뭐야 여기 누가 뚫었어 여기 누가 뚫었어 여기 레드스톤을 안 캐? 다국 버려 아이 다국을 버려 내 맘이야 왜그래 그래 에이 빨리 빨리 어딨어 이거 아 나와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갑옷에 인센트를 해보는거 나이스 보일 유 아이 노인첸 철이라도 입어야지 뭐 아 냄새나나 어떻게 노인첸 철을 입을 수가 있어 능력이 좋으면 돼 후아 후아 어 어 아 진짜 막 후데이 아니 하하하 뭐야 막 지금 어떻게 두 번이 죽을 수가 있는지 이해해줬잖아 어 한 번까지 좀 이해해주려고 했는데 두 번이 좀 심한거 같나 야 내 우석 나왔잖아 너땜에 슬픈 후아 이거 템 언제 사라져 뭐? 조금 걸릴거야 사라지는 템 사라졌을거야 후기해 나 새록해 아냐 일단 가보는 게 좋을거야 대박 왜 누구지 왜 오 대박 적 팀 만났는데 참여자이신데 다이아바지에 다이아 신발 진심? 어어 진심 울티 망해 다이아 바지에 다이아 신발 신고 계셔 철모해 저 다이아 풀셋 맞출 수 있는지? 어 진짜야? 우린 망했어 왜? 우리 지금 다이아 풀셋 있대 그럼 뭐해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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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이 죽었는데 어? 어? 왜 개매거렸네 개매거렸네 아싸 다이아 잘했어 누나 일곱개다 일곱개 여기 들어가야겠다 안으로 아 배고파 아이오 배콘 아니지? 뚜루뚜루뚜루 뚜루뚜루 뚜루 뚜루 배콘 아니지? 어 다이아 나이스 어우 그게 바로 앞에 용암 짱나 아 이게 근데 곡괭이가 효율이 붙어서 안좋은게 금방 깨져 아 배고도 안 붙었구나 진짜? 어 다이아 몬드! 어 나이스 우와 쩐다 진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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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이거 밑에 조심해야되는데 이거? 여기 밑에 용암이 없겠지? 금이 짱많아요 어? 어 나이스 어 뭐야? 안돼 어 어 와우 오오 나 죽을뻔 오 오 오 밑에 오 오 용암 빠졌어 아 다이아 먹으려다가 아 내 다이아 못 먹었다 하나 먹었다 하나 아 나 진짜 오 다이아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오 반응속도 짱 빠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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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안돼 소 잡아 어 아 아 고기 먹어 아 내 다이야 아깝다 왜왜왜? 뭐가 미안해 누나가 때리고 사람 치고다니나봐 아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허브가 옆에 있었는데 제가 굽고 있었어요 허브가 있던데?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아? 허브가 옆에 있었대 허브가 허브가 그래가지고 뺏으려고 하길래 딱 해다가 약간 렉이 걸려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호우를 좀 때린게 됐어 아 그런거야? 그래서 허브를 때렸구나 나 안죽은게 머리야 허브 때리지마 허브를 때리고 그래 왜이래? 여기 여기 괜찮아요 뭐 아 다이아 좀 두개 아깝네 두개 아 나 깜짝이야 못 먹었어? 다이아 계속 용암 빠져서 냄주쳤어 괜찮아 괜찮아 다이야를 머리 차라리 근데 여기 협곡이 있네 여기 괜찮아 보이는데 아니 애들 왜이렇게 많아 여기 레벨 레벨 아 아 아 여기가 좀 높은 좌표라 여기 뭐 별거 없을거 같고 내려갈게요 어이 좀비 좀비 철이 많아야되는데 음 허리라도 제대로 맞춰야지 응 그쵸 그쵸 다이아 하나도 못키고 내가 3킬까지 한다 어? 무슨 말도안된소리야 왜? 지금 예언한거였어? 꿈이 진짜 야무지네 3킬정도 해줘야 딱 어 딱 진짜 꿈이 야무지다 나 진짜 50거만 떴으면 좋겠다 다이아 칼 두개 갑니다 나이스 다이아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카 나이스 나이카 나이스 나이카 나이스 나이카 음 오 나이스 Ahí에서 자 날카기 만들어주구 빠르게 레벨을 사용해야 빨리 오르니까 다들 인센트 조금조금 하세요 에이에 레벨 쌓아놓지마세요 손해요 손해에 아 아 10시 까지래 아 생각보다 보호 2까지는 다 맞출수있겠다 올보호 2에 날카 2까지는 다 맞췄어 나도 뭐지? 아, 숨발 빼고 다 했다 시카루님! 시카루님! 저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시카루님! 안 돼요! 아니 왜 좀비랑 그렇게 싸우세요? 이거 돌로 숨으면 안 되지 아니야, 앞에 광물 캐다가 뒤에서 피 없었어요? 피 관리했어야지, 피 관리! 이건 죽는 게 진짜 변수다 좌표 알아요? 좌표? 대충 기억은 나는 것 같은데 좌표 켜놔야 돼요, 켜놔야 돼 그래, 죽을 때 좌표 찾아가면 템 찾을 수 있잖아 나이스 나이스라고 해야 되나, 망했네 일단 한 명 지고 시작한다 괜찮아, 저기 세 명 죽었어요 괜찮아요 저기 세 명 죽었는데 뭐 우리도 또 죽는 사람 있어야 인간미가 있지 괜찮아요 아이템 찾으면 좋고 왜왜왜왜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왜왜왜왜왜왜왜 아니,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해버렸네 어, 정말 많이 무섭다 하.. 하필이면 또 잠뜰이를 때렸어 아니, 잠뜰님 안 때렸는데 어, 다이아몬드 와, 진짜 많이 나온다 월메님 하드캐리 하네 이거 아, 다이아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넣어 다이아만 보고싶어 다이아만 보고싶어 다이아만 보고싶어 다이아만 보고싶어? 쩐다 아 두개가 어딥니까? 칼은 만들수있네 칼은 만들수있어요 다이아만 21개 우와 쩐다 나이카 3짜리 만들겠는데 썩은고기는 좀 가지고있을까 이렇게 하고 한번 구워야겠다 좀 굽고 바로 작업할게요 인첸트 불안하니까 막아놔 다이아가 3개 남는데 아 4개면 날카이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날카산 만들텐데 이거 도티님 저 찾았어요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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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구하듯이 안도하고그래요 진짜 힘들게 뛰어갔나보다 마이크로 뛰었는데 여기서 죽을수있고 찾았네 나이스 완전 감정이입했네 진짜 게임입니다 게임 괜찮아요 그럴수도있죠 찬이는 용서 못하는데 시카루님은 괜찮아요 아니아니 어이없네 한번도 안죽으면 뭐하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이아칼도 없잖아 어 안해 헛 나이스 왜왜 잠들이가 죽었네 팀장님이 합치면 안되는구나 아이고 폭파하셨네 크리퍼가 잘못했네 크리퍼가 잘못했네 크리퍼가 잘못했네 있을때도 있어 두번 터져야지 없어져요 두번 터져야지 어? 아! 아 왜이렇게 원거리만 나와 이거? 아 투구가 안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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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이 잘못했네 아이고 멘붕하셨네 멘붕 언덕이 잘못했네 아이고 웃자스까나 이거 무서운 무서운 영화 아 22에 700 가까운데 없나 누구? 어? 어 뭐 한참 맞어 나 200이야 같긴 한데 땅이라 땅뿌리라 그 22에 700 2 12 2 700 2 12 700 안되나? 아 진짜 나 다이아 다이아캐다 죽었어 토토님 2,12,700 될까요? 100차이 나면 100 갈 수 있어 100차이 나면 돌 100개만 보주면 되요 만년같다는데 가까운건데 진짜 이거지 안 머는데 지금 가면서 깨고 있고 근데 그거 먹으면은 뭐 잠뜨리 못쓰겠지만 그래도 우리 팀이 먹는게 낫지 와 나 다이아 지금 몇개 깨는데 근데 나 가고 있긴 해 뭔가 아이스가 보여서 쫓아먹고 했는데 아 아 아 잠뜨라 잠뜨라 우리 망한거 같아 우리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아 아 나 다이아 다 캤는데 아 용감 둘이 똑같애 똑같애 아 10분 10분 남았는데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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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폈는데 이거 태경님은 인거 같은데 맞아요? 수고해요 어 맞아요 내구성대로 맞아 나 거기있어 아 나 마음잡고 해 임마 나 지금 내려가고 있어 맘잡고 아 아 진짜 능력이 말도 안되게 좋은게 나올 수도 있어 맞아맞아 내가 능력 좋은거 나오면 안되지 근데 우리가 나오면 손해야 그래서 막 미러링 나오는거 아니야? 맞아 모르는거야 하 인첸 테이블도 없어 노인첸 노인.. 아니 노가빠로 그냥 싸우게 어 넌 노인첸이야 일단 노인첸아 이 노인첸아 어? 아 나 인첸 할 수 있었는데 용암 빠졌어 누가 누가 나중에 인첸트 다 하고 내 앞에서 좀 죽어주면 안되나? 아 아 스테레이톤아 미안해 나 피없어 아 미안해 진짜 진짜 안돼? 형 형 형이 유일한 희망이야 희망이라고? 어 죽어 왜 형 어차피 희망이 너 형 좋아했잖아 어 오줌싸고 희망이가 오줌쌌어요 오빠한테? 어 갈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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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표현이 너무 거칠판이야? 흠 허헣 어 부찰이다 어 아 나이스 아니 10분안에 뭘 할 수 있어 야 너 일단 파 나도 파 들어왔다니 어 다이안 다이안니 콜라 얼굴 끼익 없어 흐흐흐흐하ㅏㅏ하ㅏ.. 아 나 다이어 왜케 많이 발견했니? 너.. 슬픈거 아냐? 야 나 다이어 짱마니 발견했네 어ㅎ 그래 아직 끝난게 아니야 포기하기 전까지 야 포기하지마! 잡다라 나도 이렇게 다이너를 발견했는데 포..포기하기 전까지 끝난건 아냐 근데 철도 없어! 어..어..백하니 형을 모르는데.. 뭐야?! 어..다이어.. 이리 와요 빨리!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 고이면 빨리 와요! 생고기가 아무.. 다이아 !! 안쪽엔.. 다이아 잘 들어.. 다이아 나이스 나이스 시끄러워 원생님이 내 다이아 캐어 내게 내** 아 위에서 왜 이렇게 자갈이 떨어져 철 그거라도 입어야지 야 철 옷이라도 입어야지 않겠냐 그래 우리팀한테 너무 해가 될 수는 없어 어 저거 누구지? 우리팀인가? 블룰데? 이 녀석으로 죽었지만 불 타고 계세요? 야 나 3연속이야! 왜 불타고 계세요? 너 3연속이야? 아니 저 그냥 광키고 있는데 자꾸 불 붙어요 물이라도 뿌려드려야지 누나 어디 계신거야? 자꾸 나갔어요 어 그냥 나갔다가 들락해도 되고 틀어보세요 여깄다 아 나 철곡이야 제발 됐다 됐다 하나님 아버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